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이 대구지법 구미 지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구 의원은 13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구미의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과 검찰 지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 구미시 인구는 약 42만 명인데 구미에는 지원급 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대구나 김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.